한국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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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체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과정 속에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소위 장단계 금리 차이의 축소라는 거예요.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48%, 2년 만기가 2.28%, 그래서 20BP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 지난주에 우리 정포론님 말씀 주신 것처럼 3개월, 3개월물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0.53%인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갭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장기 성장 전망을 하는 것이에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정책 금리와 연동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 금리로 쓰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3개월물, 단기물은 금융시장의 단기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물이 급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짧게 돈을 빌려 쓰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용도 자체가 급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금융권들이 소위 콜금리,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런 금리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돈이 없으면 금리를 높게라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3개월물이 올라가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금리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장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걸 걱정을 하는데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올라요, 같이 이렇게. 같이 오른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는 지금 말씀드리기를 장기 성장 전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는 얘기는 어쩌면 경기 침체 우려는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금리는 못 올라가고 있거나 오히려 그냥 미적거리고 빠지는데 2년 만기이나 3개월물이 계속 올라오면 이거는 경기 집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정책 금리에 연동하는 2년 금리가 많이 올라온 국제 수익률이죠. 정확한 표현은 국제 수익률입니다. 이게 많이 올라온 것은 최근에 50pp씩 강력하게 금리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의 금리를 반영하는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김 프로님 잘 아시죠. 당연히 이거 채권 시스템, 트레이더들은 채권을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에 반영되면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더 빨리 올라온 거예요. 이건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은 맞는데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그 폭으로 같이 올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개월 금리가 급등하면 금리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차단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의 스프레드입니다. 중간에 회색, 이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색 선으로 이렇게, 세로 선으로 구인 게 뭐냐면 금융 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음영 처리가 된 거군요. 음영 처리가 된 게.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기준선이 0으로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이런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역시 이만큼까지 떨어졌다가, 떨어지면서 오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이후에 이런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여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팬데미, 그러는 건 은명은 팬데미고요. 또 이만큼 올라왔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이것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밑에 있는 건데 이거 10년 만기에서 3개월 물 뺀 거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밑으로 이게 역전돼서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위기가 오고 떨어진 다음에 위기가 오고 그랬거든요. 뭐 이제 보세요. 지금 떨어졌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안 떨어졌잖아요. 10년 만기에서 3개월 물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른쪽 끝부분. 네, 네. 위에는 2년 만기하고 스프레드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떨어져 있잖아요. 별 문제 없네? 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 3개월 국제수익률의 차트입니다. 최근 차트예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요. 숫자 자체는 절대 수치는 지금 낮아서 스프레드는 벌어져 있지만, 이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면서 한 한 달 정도는 2년 만기 국회수익률이 올라가는 날 시장을 하락하고, 얘가 안정화되면 시장이 상승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4월 되면 경기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3개월 물을 가지고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연도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반도체와 IT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쪽이. 그런데 그 뉴스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했어요. 중국은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알리바바 자사수 매수 규모로 확대한다. 이 내용과 함께 중국 정부에서 미국 상장 기업 회계정보에 제한적 공개를 한다. 이것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테슬라 플랜3에 일부 공개했다. 이런 것도 다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인텔 CEO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와 인텔이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양쪽 두 종목이 다 급등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직전 저점 대비 15%에서 3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종모별로 차별화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텔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나 파운드리에 경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금 그냥 수혜다.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른다.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제가 얘기한 바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뉴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10호 동맹 제안을 했습니다. 10호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대만에서 우리 넷이 반도체 동맹을 맺자. C4. 칩이었지. 반도체 칩. C4. C4. 반도체 칩. 네 개 국가가 동맹을 맺자. 이 제안을 했는데, 제가 뉴스 기사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참 난처하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굉장히 우리가 수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본다 이거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아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든 또 이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확실한 이유가 있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망해서,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삼성자 하이네스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뉴스는, 이번 1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네스의 이익 추정치가 이번 1분기에는 하향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향된 이유가 뭐냐. 중국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 차질을 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건데요. 삼성전자는요. 휴대폰 스마트폰 세트 있죠. 이게 원가가 많이 올라서, 원가 비용이 많이 올라서 추정치를 하향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네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죠. 이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Q가 실적은 감액이 될, 추정치는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1분기는 실적이 나올 때 다 된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도 인지의 이익을 좀 하향한다고요? 추정치를? 아니, 이 얘기했습니다. 계속. 아, 그래요?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 또 놓칠까 봐. 놓칠까 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럼 이제 걱정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요. 이익 추정치가 낮게 나오면? 그런데 이건 벌써 나온 지 꽤 오랫동안 이런 돈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보고서를 다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내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용은, 이렇게 위의 내용은 1분기 익추용치 하향으로 썼지만 전부 매수 의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분기는 하향하더라도 2, 3분기는 분명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기든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걸 좀 봐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종목들, 뒤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실적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우리 많이 아는 기업들요. 눌러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쪽이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 굉장히 많은데. 왜 얘네들은 그럼 실적이 느느냐. 얘네들이 느는 이유는 구조적인 장기 성장도 있지만, 일단 반도체 공정 난이도 상승으로 해서 증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다수인 소부장 쪽에,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니스가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결국은 재평가가 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냐. 이런 보도들이 주말에 또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누스가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기아에서 25년 만에 국내 공장 건설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경기도 화성에 주문 제작 차량을 하고, 그리고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미래차 전용 생산 시설을 경기도 화성에 짓는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는 왜 반가웠냐면요. 25년 만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자국의 제조업봉을 위해서 리쇼어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또 들고, 그런데 이번에 짓는 공장이 주문 제작 차량의 미래차 전용 생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차 쪽으로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다면, 제가 왜 반가웠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송차 부품, 장비, 여기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쪽입니다. 가장 저평가 있는 게. 얘네들은 PER이 2배, 3배도 있고요. PBR이 0.3, 0.4도 있고. 주가가 못 올라요. 주가가 못 올라오는다. 그만큼은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기아, 우리 현대차도 우리나라에 공장이 적어서 하겠다. 우리 삼성전자가 공장 징설하면 우리 반도체 후공정이 좋은 것처럼. 이들도 이런 것들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 또 하나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와 세터가 생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권순우 기자가 또 자동차 쪽도 취재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죠. 이거 이제 이런 테마를 아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나저나 만약에 기아가 아니라 만약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렇게 발표했으면 아마 저 화성으로 생각을 할 텐데 확실히 이게 경기도 화성 말고? 경기도 화성 말고? 유나기 화성? 만약에 테슬라 이런 뉴스 있었어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 화성에 미래차 전용 생산 시설 만든다 이러면 당연히 경기도 화성에는 생각 안 하겠지. 이게 바로 상상력 한계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유난히 뭘 좀 저거 하려고 한다. 하고 싶은 의지가 좀 많이 보이네요. 유난히.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또 투자에 나서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20% 손절은 뭐 너무 뿌듯한. 그건 뭐. 정프로. 레버리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한두 달 동안 계속 말만 있었던 삼성과 LG 드디어 손잡는다까지 왔습니다. OLED 부분 공조한다는 거죠. 지금 가격을 막바지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만 결정되면 4월부터 이제 곧 4월이지 않습니까? 삼성 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 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이거 뭐 윈윈윈이라고 그러는데 삼성도 윈이고 LG도 윈이고 후반기업도 윈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뭐 거기보다도 OLED TV 패널이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소부장 기업은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이번 하락일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조수 나올 때마다 곧바로 반응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독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CNBC 얘기가 있었는데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파월 의장의 얘기와 옐런 장관 얘기는 정말 열심히 봅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결정지능이 그려니까 그렇게 맨날 보는데 요즘에 제가 주말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주변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될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블랙록을 위수로 해서 주요 금융기관 아이비들이 30년 세계화 시대에 끝났다.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따 한번 포토를 보시면요. 세계화 시대에 끝났다. 우리 항상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 학교 다 할 때도 그랬는데 이거 끝났다. 우크라이나 정대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식으로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이쪽에 인문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럴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열런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얘기가 약간 정지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중국 제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열런 장관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관세도 지금 풀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것 때문에 좀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와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뒤에 두 가지 더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있지만 미국 경기는 연착륙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패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빠르게 우리가 더 증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 이 기사에서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경기는 연착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착륙은 경착륙이 아닐 뿐이지 착륙은 착륙입니다. 착륙은 착륙입니다. 즉, 좋아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둔화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세계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중국 제재에 적절치 않다. 중국을 딱 유화 제재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위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미보다 미중간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미중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좀 좋아지는 뉘앙스가 나오면 우리 시장은 수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치포 같은 걸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관세는 열어주고 강대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아. 우리도 보면 어떤 개인 간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화남은 일방적으로 다 그냥 뭉겨버리는데 또 우리 정포로같이 전략적인 사람들은 또 할 건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딱 이게 막 때려놓고 누울 베개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 병주가. 베개? 베개하면 지누스지. 베개는 지누스입니다. 지누스 매트리스예요. 거기에서 이제 누우면 바로 또 회복되거든요. 강원 전략 함께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또 다른 나라들이 잘 받아치는지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